안녕하세요.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새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2월 28일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백기투항을 하려는 걸까요? 자 오늘 저런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단독 기사인데 제목 보시면 이준석 윤 후보 측에서 요청하면 당연히 복귀 생각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 선대위를 박차고 나갈 때 절대 복귀하지 않는다 선을 그었었는데 이준석 대표 윤 후보 측에서 요청을 하면 복귀할 생각도 있다 이런 신경을 드러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중앙선대위 복귀 여부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준석 대표 이렇게 답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후보 측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뭔가 좀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 같죠. 안 그래도 지난주 선대위를 나간 이후에 하루도 참지 못하고 온갖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또 직접 방송에 출연해서 그야말로 내부 총질에 윤석열 후보까지 공격하는 이런 자해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지금 당 안팎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퇴의 목소리까지 터져나오는 거의 여론이 아주 폭발 직전까지 지금 간 상태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해서인지 뭔가 한 발짝 물러선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윤 후보 측에서 어떤 연락도 없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 대표로서의 직무에 충실하겠다 이런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윤석열 후보가 연락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선대위를 박차고 나간 이후에 절대로 복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매체와 인터뷰를 해왔죠. 그러면서 한 일이라는 게 전부 내부 총질 아니었습니까? 선대위를 흔들고 실체도 없는 윤 핵관을 거론하면서 주변인들을 공격하고 나아가서 윤석열 후보를 직접 겨냥해서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마치 윤석열에게 리더십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당 후보까지 공격하는 대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니 연락할 마음이 날까요? 그리고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큰소리 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윤 후보가 부르면 돌아갈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 뭔가 궁지에 몰린 이런 입장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은 선거를 기획하고 지휘하는 입장인데 그게 안 되니 지금은 기존 생각에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선거를 기획하고 지휘하면 되죠. 아니 권한과 책임을 다 줬는데 자신이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또 선대위 복귀 목소리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귀하면 복귀해서 활동해 또 후보보다 빛나냐고 뭐라고 그러고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그런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반박했는데 완전히 철부지에 참 철없는 소리로 들리죠.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뭐라 그러더라. 나 속상해서 못하겠어요. 정말 이런 수준의 대표를 대표 자격도 이게 있는 수준인가요? 도대체 누가 할 소리입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는 이 대표를 바라보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정말 할 소리인 것 같은데 또 선대위 이탈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기자가 물었나 봅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담보다도 일을 하려면 실질적인 역할이 보장되어야 한다. 저는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 때에는 잘 끼어들지 않는 편이다. 오세훈 시장 선거 때 열심히 한 이유는 오세훈 시장이 많은 영역을 보장해줘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실질적인 역할을 보장 안 해줬습니까? 상임선대위원장에다가 홍보총괄본부장까지 맡겼죠. 아주 가장 큰 예산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가장 많은 권한과 책임을 줬는데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죠. 들리는 바로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이준석과 그 희야에 있는 뭔가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의 역량이 없어서 못한 거였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또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보와의 갈등보다 선대위 운영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제가 선대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적어서 그런 것이지 제가 후보와 반대되는 행동을 할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갈등이 있고 이견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다 박차고 나가진 않습니다. 또 박차고 나가더라도 보통은 조용히 있는 게 도리죠. 아무도 이런 식으로 언론에 생중계하듯이 그 모든 불만과 갈등을 다 언론에다 대고 생중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정 인사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이라서 후보와의 갈등은 아니다. 다만 우리 당의 선대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번 일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는데 누가 누구에게 당부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제 오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 당 안팎에서 거의 폭발 직전까지 와 있죠. 어제는 국민의힘 초선의원 20여 명이 긴급의원총회까지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한 초선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가 당대표로서 윤 후보와 당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 편이라는 의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 초선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속으로 끌고 있었던 상황이다 라고 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장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확실하게 군기를 잡으려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김 위원장은 어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대선에 달려있다. 대선을 반드시 이겨야만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도 보장된다. 선대위와 당대표가 같은 목소리를 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이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뭐 이외에도 당내 중진 의원들 여러 명이 언론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3선 의원인 김태흠 의원은 어제 성명서까지 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다 참다 한마디 한다. 당대표는 패널이나 평론가처럼 행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한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다. 당대표가 끊임없이 당내 분란을 야기하고 여당을 향해서는 부드러운 능수버들처럼 대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철딱선이었고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라고 아주 직격했습니다. 자 이런 당내의 여러가지 비판의 목소리 게다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지금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이런 자신을 향한 부글부글 끓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에 뭔가 오늘은 아주 움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후보가 요청을 해온다면 복귀할 생각도 있다라는 이 속내를 지금 언론을 통해서 또 이렇게 슬그머니 흘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후보는 오늘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여전히 아주 너그럽게 포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준석 대표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본인의 역할을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글쎄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정권교체를 가로막는 걸림돌 역적의 길을 가려고 하는지 그 선택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